1. 애완용 개구리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애완용 개구리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개구리 바로 픽시프로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요 생김새는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귀여울 수도 있는 애완용 개구리인데 먹성이 워낙 좋아서 멍대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2kg 2개는 2kg, 크기는 수컷은 25cm까지 성장을 하는 대형종 개구리에요 그래서 짝짓기를 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쌀벌하게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터프한 개구리인데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안심한 땅땅 눌러주세요 자 이 친구가 바로 다이언트 픽시프로고입니다 안녕 지금 사이즈로는 지금 손가락 한 두 마리 정도 조금 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둥무늬가 더 허연 친구도 있고 더 투록 색깔인 친구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전에 영상 여기 보신 거 있죠? 이 영상에서 그 친구들 중에 한 마리입니다 지금 그 친구들은 다 다른 분양자 분들에게 닿고 얘는 제가 한번 키워보기 위해서 한 마리 빼두었는데요 제가 어디다 키울 거냐면 이거 30큐브예요 30, 30, 30짜리 큐브인데 여기에다가 여기 준비해놓은 이 황토를 깔아서 키울 겁니다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벌어호하는 걸 좋아하는데 특히 황토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깔아서 처음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세팅 방법 되게 간단해요 얘네들은 황토를 이렇게 깔아줘요 오 이거 한 봉지 꽤 양 많네요 자 이렇게 깔아주고 우선 한 봉지만 써야겠다 자 그다음에 물을 넣고 섞어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섞냐면 약간 걸쭉해지는 느낌? 그 정도로만 해줘야 돼요 너무 막 물 너무 많이 해주면 또 오히려 안 좋고 너무 적게 해주면 또 안 좋아요 한 이 정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한번 다 섞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황토에 키우는 생물은 아마 드물 건데 이 피시프로그가 몸에 좋은, 피부에 좋은 이 황토에 살아요 자연에서도 진흙 같은 데 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환경을 조성을 해주면 근데 단점이 황토가 묻은 상태에서 굳어버리면 안 돼서 수분 유지를 항상 해줘야 된다는 점 그 점 꼭 유의해주세요 자 좋아요 야 딱 좋아 딱 좋아, 물 좀만 더 넣으면 되겠다 짜잔 자 와 벌써 황토만 까놨는데 오 볼만해요 자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사육을 하는 느낌이 받는 거 있는데 제가 이 친구를 한 2주 동안 진짜 많이 먹여서 먹는 대로 보거든요 2주 동안 진짜 많이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육장은 제 생각인데 성체가 될 때까지 끝까지 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쿱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집도 인사해줬으니까 한번 먹이를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귀뚜라미를 준비했어요 밀엄도 되게 잘 먹는데 귀뚜라미는 이제 먹이 반응이 최고예요 자, 넣어보겠습니다 어? 도망가기 바쁘네 sufficiently 다 대체 따라야언 wont 야고리 여기있어 여기있어 자 자 오오 야야야 집 옮긴 지 1분도 안 됐는데 바로 밥 먹기 시작하죠 자 근데 이 친구들의 사육 온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구리들은 온도가 낮을수록 좋은데 이 PC 프로그램은 28도 정도 유지해주면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이렇게 항상 물이 있거나 더우면은 자기가 벌어오르래서 몸을 식힙니다 자 이게 귀뚜라미 여기 이 친구 계속 보고 사냥하러 뛰어오는 모습인데 엄청 귀엽죠 자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애기예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최소 길러야지 진짜 손바닥 많이 지는 그런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얘네들도 육식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핑키나 마우스 이런 것도 가끔 먹이기도 해요 와 진짜 성공 진짜 힘드네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꾸 물어보시는데 양서류 전용 영양제가 따로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유투리박을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유투리박이 장 계산하는데 굉장히 좋아가지고 먹성도 더 올라가고 되게 건강해지거든요 지금 이 친구가 이상하게 계속 점프를 하고 아직 적응을 못했나봐요 근데 먹이는 계속 먹죠 자 우선은 먹성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요번에 픽시프로그를 10마리 정도 또 데려왔어요 지금 몇 마리 나가고 지금 여기 있는데 이 친구들은 밀엄이랑 귀뚜라미 똑같이 먹이다 보면 성장수도가 워낙 빨라서 여러분들도 누구나 쉽게 사육할 수 있는 애완용 개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육방법에 대한 정보를 더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끝까지 먹네 안녕시 진짜 엄청나게 커질 때까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뭐야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